예! 오늘 봤더니 그 에스피어의 평화라는 우리 총각이 43회에 아마 귀빠진 날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자 전부 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해피 버스테이 투 유 조금 노래를 불어주시죠 시작 해피 버스테이 투 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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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워 캔들 오 오빠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마 에스피어에서 저기 또 생일 이렇게 해서 동영상 찍어주는 거 처음일 거야 네 처음일 거예요 그래요? 네 처음일 거예요 박 사장 네 맞아요 네 네 놀라겄네 우리 저기 우리 교장 선생님 때문에 참 좋은 경험이 참 케이 커팅 케이 커팅 케이 커팅 케이 커팅 케이 커팅 안 하고 서빙까지 해야 돼 이 오빠 이야 아 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년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잉 감사합니다 그래 네 그래 아 아 아 아 예 아 예 예 예 자 그럼 오늘 짧은 동영상이지만 우리 순수한 총각 오늘 생일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제작에 직원으로 바이생 편집에 직원으로 바이생 같이 우리 참여한 사람 제니얼님 델리 그 다음에 영국 신사님 그 다음에 마르소 그 다음에 본인 그 다음에 영국 신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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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영국 신사님